안녕하세요 여기는 식물방 입니다 식물방에는요 커텐은 없어지고 커텐봉에 대롱대롱 제란음들이 이렇게 달려 있구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제란음 그 화분에 또 한 하나씩이 또 대롱대롱 달려 있구요 옷을 걸어야 할 행거에도 대롱대롱 어느것 한가지도 포기 못하는 마리맘 입니다 여기 보세요 최근에 온 아이들입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키우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그래도 물들어서 와서 제가 마음이 이 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 음 음 제가 왜 자꾸 웃을까요 절대 내가 보내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했는데 할거에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막 밝혀서요 호랑나비 다욕티비 언니가 저번부터 제가 키우는 것들 중에 조금 보내려구요 국민이들 그래서 제가 제가 국민이들이 좋아하는데 국민이들이 다 없어졌어요 막 이랬더니 마음에 들는지는 모르지만 좀 보낼게요 이랬는데 엄청 많이 보냈었어요 이거 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캐시미어인 줄 알았는데 캐시미어가 아니구요 할로윈 철하더라구요 저 할로윈 아직 안 키워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녹용 콩랑금 금 이거 이제 심으라고 진주 목걸이 제가 엄청 길게 아주 늘어지게 키웠잖아요 근데 그거 다 그냥 냉이로 갔는데 이렇게 길게 늘어진 것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없어졌다고 낑낑대고 이랬는데 아 진짜 화분에 다 이렇게 심겨져 와가지고 우선 손 안돼도 되구요 이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너 내가 물들었는데 다 죽었다 이랬더니 새롭게 물든 아이가 우리 집에 퐁퐁퐁퐁퐁 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거는 아휴 여기 신물방에 어차피 저 아이들도 있구요 여기도 있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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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애들이 모여 사니까 우선 분갈이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다 놔두려구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뭐하고 있었냐면요 뭐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시겠지만요 오늘 여기 저면 했답니다 어떤 아이들을 저면 했을까요 어떤 아이들을 저면 했냐면요 재라 아이들을 저면 했답니다 여기 물에다가 소주 희석하구요 그 한라봉 껍질 말려 놓은 거 사과 껍질 말려 놓은 거를 여기에다 이제 부었어요 바짝 말려 놨는데 한참 있으니까 불 드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영양제도 조금 풀구요 이제 다 저면에서 꺼냈으니까 이제 이 물은 버려야 되겠죠 영양들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재라놈들이 꽃 피하려고 그래서 일부러 영양제 섞어가지고 또 혹시라도 균 생길까봐 균약도 넣고 소주도 넣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면을 많이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